올랜도 총기 테러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연방 차원의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살상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판매 금지, 총기 구매자와 판매업자의 사전 허가 제도 도입,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포괄적 총기 규제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입니다.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올란도 총기 난사 테러 이후 주의회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UCLA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L.A. 씨도 적극 동참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큰 성소수자 권익단체도 총기 규제 촉구에 앞장섰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방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란도 총기 난사 테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매번 부산되어온 총기 규제 노력이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S. SBS 전영웅입니다.